네 이번에는 1그룹 동사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가 있는데요 노무라고 했어요 이걸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노는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그대로 내려오죠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를 미마미로 바꿨어요 무를 미마미로 바꿨어요 그리고 뒤에 뭔가 붙였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주목할 건 여기에요 미마미로 바꿨다 2그룹 동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없애버려서 조금 우리가 마음이 편했어요 1그룹 동사 같으니까 이제 무를 미마미로 바꿨어요 미마이라는 건 여기가 마십니다 마시지 않는다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미마미인 거예요 보통 이 순서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긍정 그다음에 존대 다음에 부정 부정존대 이렇게 했을 때 아 무 미마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마미 미마미 하면 되나요? 그건 아니죠 여기가 무니까 무미마미죠 여기가 만약에 쿠였다고 쳐보죠 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쿠키카키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쿠 미마미일 리는 없잖아 그죠? 쿠키카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뒤에 뭘 붙이나 볼까요? 이 조동사들은요 지금 우리가 동사를 배우고 있을 때 등장하긴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조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쉬워요 우리가 이미 항상 사용하던 그 조동사를 그대로 붙이는데 그 앞에 노 미 로 바꾸고 마생을 붙이나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요 매우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린 지금 1그룹 동사의 변형 배우고 있습니다 1그룹 동사의 변형은 어미 플러스 조동사인데요 이 조동사는 우리가 원래 항상 쓰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미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 중에 딱 하나 기억하셔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존대를 하려거든 존대를 하려거든 존대가 뭡니까? 여기도 두 개 나와있죠 마십니다 마시지 않습니다 두 개 존대죠 존대를 하려거든 2단을 씁니다 2단 보세요 이 있었죠 아 밈이라고요 그건 여기가 무니까 밈이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쿠라면 키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2단 중에서 골라 쓴다 존대는 뭐다? 존대는 2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2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한번 볼게요 마스 마생 뭔지 모르지만 마 플러스 시옷이죠 마 플러스 시옷 그렇죠? 존대는 합쳐서 이 마스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존대는 뭐라고요 여러분? 존대는 이 마스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 마스 물론 여기서 이는 진짜 이가 아닐 수는 있어요 이 단에 무엇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스도 그냥 마스가 아니라 마생이나 마생 대시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스로 시작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존대는 뭐다? 이 마스다 이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나머지 별게 없습니다 쉽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계속하지 않습니다 아 안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행이죠 존대 나왔어요 존대 안습니다 이랬잖아요 윗사람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치즈쿠 치즈가 어간이고 쿠가 어미인데 쿠가 어떻게 바뀝니까? 존대는 뭐다? 키마스다 그랬죠? 존대는 키마스다 아까 이마스라고 하지 않았냐고요? 아 그거는 아까 얘기죠 지금은 쿠니까 키마스죠 그렇죠? 치즈 키 마스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마생이 쓰였습니다 마생 마스의 변형 마생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치즈키마생 이렇게 하시면 계속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 만들어졌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존대는 이마스다 이렇게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 하겠습니다